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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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을 이거 완전 쏠 마블 전에 먹구나 이거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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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치었든 흥기면 정신 놓으신 것 같고 아이고 더움더 더움더 쫑자이도 반은 가벼자이 쫑! 저기 촌일아 쫑! 야! 쫑만 배려지마랑 이래 각시도 허썰 배려줍서 디녀금신 배가 나랑 잘타는 사람은신 아이고 아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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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둘런 그자 배 빨르기전 이강 일허설 희동오주허연 가신디 아이고 아치기도 허썰 그자 인치고무꼬느리내는 가두 배나난 양 일 그자 두어 시간 험이나 마나 히수다마는 니 큰어먼 그자 히어떡 해분게 이거 집이 오란 이거 주반도 먹지 못해연 각신 그자 이거 이거 영 아장이신 각신 아니 배려지고 저 계집이 누운 쫑만 배려면 쫑! 일어너라 쫑! 일어너라 아방 양 건허지 맙소 곧지 곧둔집이 시멍 물론직 못먹은 거자 더위 먹은 거랑 할탁할탁허단 거자 히탁해분 각시 미시거 어떤 거 아니하니 허썰 물음도 허고 미시거 밥 아니 먹은 거 고투민 미시거 철령 허썰 맥임이라도 허썰 생각을 허고 그거면 존샘이 들어서 할건데 이 아방은 어떤 게 결령이 들어도 존샘이 아니 드는지 물로 쿠닥이 그 우리 아방이 맹헌을 호나고 나서 사람이 살면 평소에 허던대로 안으면 곧 죽은 전에서 이 사람아 갑자기 사람이 그 헌번도 안 해던 짓을 화크게 변내양 미시니 밥 먹었어 여타워요 나 어느 전에 거기 봤던 질동이 아방은 거기에도 유자기도 질동이 어멍 서뭇 일넘에 더위 먹고 탁 지천 일도 못허고 난 어디 시에 도랑간 그거 있지 아니었거게 냉면마랑 그 냉오동마랑 그 양 고기 몇 점 놓고 그 양 산조락 크게 먹는 이거 유명한 집이 어디 있잖아 도랑간 서뭇 이거 각시 우런 사주국 회 있잖아 말을 들으면 아이고 칠동이 아방도 젊을 땐 각시 속만 세기고 점 밖으로만 감장 둘면 점 살을 많이 데카보던 허이신데 긍에도 나이 들어가 난 이젠 더 크게 각시 귀연 중 알고 철도 들고 존샘도 원 나와가고 사람이 옛날 점 힘들먹 속에 시커먹게 타도 점 살아보난 이런 세상도 왕구나 멍 호설 위안을 삼으면 할건디 어떤 년 아방은 동네 어른들은 다 긍에도 연령 들어가 난 호설 위안 변하고 크는데 이 아방은 원 달라지질 않니 누난 원 나가 기시비 어쭈게 그것도 빨리 죽잖아 그거야 사룸이건 갑자기 변하면 되는 줄 알았나 경호곡 그 매일 방송할 때마다 세상 일은 혼자 다 어는 것처럼 일러젤 족족해 줘 족족해 줘 족족하나마나 점 아방 미시고 맛좋은 거 아방사 미신 모임이여 미신 두개가 사주원 먹어넘은 유자기도 시에 간 서뭇 냉메이여 어떻게 먹는 거에 들어가네 이거 이게 오늘 이야기 퀴즈 정답이 먹는 거나 안 먹는 걸 구람죽이야 막 산돌이 돌아가 어디 돌아가 난 이거 돌아옴 도원 어렵수다 미시거 냉우동 말고 미시거 말이야 미시거 냉면 말고 미시거 맛국수 미시거 맛국수도 아니고 이거 부산서 유명한건디 요샌 저 제주도서도 고기 저 솔문거 몇 점 올려놓으랑 이거 그 솔문거 몇 개념은 괴기국수지 미시거 괴기국수 말한게 이 아방은 그저 말려민 사람 말려민 호썰 들으멍 그 굽을 비어버려 사주 아방도 어떠깐 나 말 끝나기도 전엔 다 굽을 싹싹 비어버려 아 미시거다 시연이 고라 말하미시거 아이고 호썰 영어민 사람이 말려가민 호썰 들중도 알아서 사주 그저 인형말랄땐 그저 욱 개형말려놓고 눈말랄땐 뭐 말도 못하게 이것이 양 원래 저 부산서 유명한 음식인디 요샌 우리 제주도서도 이거 여름맛 남인 줄사몽들 먹고 전밀가루로 해영 아이고 얼뜻보민 저 냉우동도 닮아 배주만은 냉우동은 아니고 걍 이때는 냉면도 아니고 걍냥 이거 배기맷점 올려놓고 걍 샤너게 먹으민 걍조왕들 이거 동네마다 유명한 식당들도 식국 요샌 게 더워놓는 놈 미시거 입맛들이 이수가게 겨잉 점심때도 요거 홍고루씩 먹으민 걍조왕 걍들 요새 인기가 하던 네임스게게 거 참 어려운가 미신 뭐 밀코르도 아니고 밀코르로 맨은 맨인디게 그거 아까 밀코르로였지 그놈이 미신맨인지 딱 정답이 나올거 아니꼬 밀코르로 미신맨인지 미신맨이냐 아이고 걔나 아방도 첨 각시우렁 이런거 솜씨몸꼬진 아니쥬 많은 도랑강 혼사발식 사수거거거컵석 아 정신촌력이 언제나 그런거 해봤댄 각시신디 그자 도노만원 능탱강 어디강 놈위행 다 희사어멍 써불지마랑 각시신디 돈타민 화솔 냈경 그러 오늘랑 저 시원하게 나 외식해 주쿠라 경행 요런데도 없을 도랑 땡기고 컵사 그거 쏙 안좋은 소리였지만 내가 어느새 그런 얘기 해봤댄 경허고 미신리 시사어멍 다 5만원 가지고 미신리 시사를 어멍 다닌댄 아이고 나 저 나를 탈밤쩍한 얘길래 아주 산방산에 올라간 불공이나 들으시면 좋게 하하하하 식당 일루만 고라볼걸 하하하하 편히